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 앨범 날려갖고 애 이빨 나가자. 내가 이렇게 보니까 얘네 미션이 이렇게 어려운 미션은 아니야. 뭔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나 한 명만 피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너 하나만 피하면 되는 거야. 10명이야 얘네. 야 근데 너 쉽게 못 뜯잖아 애들이. 못 뜯어 못 뜯어. 그냥 저항만. 못 뜯어? 야 이게 우리가 애들이 우리를 야자고 보는데 애들이 우리 못 뜯어. 이게 쉬운 게 아니야. 1대1로 했으면 갖고 놀았을 거야. 갖고 놀았지 그냥 한 손으로 뜯지. 그 얘기하기는 형은 너무. 그냥 보여줘 보여줘. 그럼 확인만 하자. 왜냐면 이거 뜯으면 끝나거든. 야 이 자식들 이제. 내가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 이제 내가 보여줄 차례. 오케이 오케이 이제 형은 보여주면 돼요. 형님 진짜 부탁드립니다 보여줘요. 형님 진짜 부탁드립니다 보여줘요. 진짜로. 내가 이번에 어이없이 뜯겼는데 2라운드 한번 보자. 형님 진짜 부탁드립니다. 야. 야. 아 씨. 오오오오. 하. 뜯었어요. 형 왜 또 뜯겼어. 형 왜 또 뜯겼어. 아 씨. 아 왜 형 레이스 스타트만 해줘요. 아 형 거 민망하다. 나 되게 민망하다. 아니. 야 왜 상처났어요 여기. 아니야 근데 이런 사람은 지호를 불러. 차라리 어디. 아니 왜 이런 거야 오늘. 되게 민망하네 미안하다. 아니 역할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형. 왜. 땀이 안팎을. 와 너무 무서웠다. 나 너무 말끔한데. 알았어요. 야 하지만. 파이팅. 기다리고. 가요. 어우 나 오늘 생각나는 씬이 하나도 없는데. 기억나는 씬이. 전혀 없는데. 큰일 났는데. 나는 기억나는 씬이 전혀 없어. 아이 큰일 났는데. 야 레이스 스타트 한번 해줘요. 레이스 스타트. 아 되게 민망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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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되게 민망한데.